자 지금 어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어 멈췄는데요 이거 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어 컴퓨터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어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될 수 있으면 할텐데 어 일단 하방으로 때린거 성공하고 있습니다 답답 14 감사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